피규어 8 수처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버컬에서 링구얼 방향으로 버컬 플랩을 관통합니다. 링구얼 플랩을 다시 관통하지 않고 니들을 고쳐잡은 뒤 링구얼에서 버컬 방향으로 링구얼 플랩을 관통시킵니다. 따라서 옆에서 바라보았을 때 팔자 모양이 관찰이 되고 이것을 피규어 8이라고 칭합니다. 저는 이것을 특별히 버티컬 피규어 8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수처는 버컬로 두 바퀴 돌린 뒤 숏엔드를 링구얼로 당기고 반대로 링구얼로 감은 뒤 버컬로 당기고 다시 버컬로 한 바퀴 돌린 뒤 링구얼로 당기면 서전스낫의 엑스트라낫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. 버티컬 피규어 8 수처였습니다.